자 반갑습니다 서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슈바인 학센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좋습니다. 아삭아삭 마지막으로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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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참기름 정말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이 뱀은 매워지기 뱀은 매워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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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오오오 아삭아삭 매콤달콤달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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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